양쪽 귀가 솜으로 들어 막은 것처럼 답답하고 벌레소리가 아주 심하게 소리가 나서 모든 소리를 귀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청민 성모 원장님께 귀에 주사를 맞은 뒤부터는 효과를 빨리 받게 되었고 치료받던 후부터 귀가 완전히 시원하게 확 들리고 벌레소리도 많이 좋아져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이비늑과 훌륭한 박사님을 만나서 치료하게 되어 너무너무 더 감사합니다. 간호사 선생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.